우리 마음에는 생각의 영역도 있고 아예 체가 몸이 다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나가 있으면 생각 차원의 마음이 있고 그럼 이때는 감정이 없느냐 그러면 이때도 감정이 있죠 미세한 형태로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의 차원 하면 이 미세한 감정들이 증폭되죠 여기서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서 이미 감정이 없다고 못해요 우리가 뭔가 좋다 싫다 판단이 생각이거든요 좋다 싫다 거기 감정적 요소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있는데 그 요소가 증폭돼가지고 생각만 바로 먹으시라 하는 게 사실은 감정 문제도 직결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아 진짜 싫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판단하고 해버리면 이제 증폭될 일만 남았죠 싫을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딱 깨워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게 그렇게 굳이 싫을 일이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감정이 증폭이 안 되고 조기에 이렇게 진압이 되죠 진압해야 할 거는 조기에 또 뭐 우리가 판단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분명히 싫은 일이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혐오의 화신이 될 건 아니다 요선에서 막자 이런 거 이제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죠 요런 원리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다 이런 거 그럼 우리 여기가 참나인데 사랑은 감정이냐 뭐냐 사랑은 참나 자체거든요 참나 자체가 나와남을 둘러보지 않은 사랑의 자리니까 이 생각체 생각에 에너지체 에너지 에너지 덩어리들이에요 에너지가 좀 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 뿐이에요 요 차원대에서는 판단을 하고 미묘하게 느끼면서 판단해 가는 차원대이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또 미묘하게 느끼겠죠 사랑에 대해서 사랑 이 사랑 덩어리가 빛을 발산하니까 그쵸 그럼 나와남을 자꾸 하나로 보려는 마음이 여기서 작동하고 판단해서 영향을 주고 그런 요소들이 더 증폭되면 이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더 증폭돼요 근데 이러다 보면 문제는 감정적인 사랑에 빠지죠 그럼 막 지 혼자 좋아 죽겠다는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원래 참나 차원에서 사랑은 나와남이 둘이 아니다 했는데 여기 오면 너와 난 둘이 아니까 넌 내 거야 이제 하루 약간 애고적으로 변질되죠 이게 이제 생각 감정 애고적 차원에서 이기적으로 변질됩니다 이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감정적으로 이렇게 증폭되는데 요 때 깨어서 올바르게 사랑의 문제도 계속 어떤 생각을 지혜롭게 쓰셔가지고 이성과 감정에서 이성이 위다 이런 말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성이라는 거는 참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감정을 다스려 가시라 이성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감정은 부질없는 거고 아주 추상적 논리적 사유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서양철학에서도 이성적이라는 건 신의 뜻 로고스를 읽어내는 거예요 신의 뜻을 읽어내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성과 감정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성이냐 감정이냐 이런 대립을 시켜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성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냐 감정이냐 즉 양심이냐 로고스적인 양심이냐 애고적인 감정이냐 해서 이제 여러분이 중을 잘 잡으시라 정도의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적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꼬치꼬치 따져서 합리적으로 사랑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런 양심적 사랑을 잘 이 땅에서 구현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거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달아 버리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무섭죠 연일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랑해서 죽였대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사랑 그 마음도 느껴지시죠 진짜 완전히 대상과 하나가 돼버리려고 했구나 마음이 그런데 그게 내 위주였구나 그래서 결과물이 내 행복을 깰 것 같으면 아예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병리를 알아야 어떻게 병 들어간지를 알아야 또 고칠 거 아니에요 원래 생리는 어떤 원래 어떻게 살게 돼 있는지도 알아야 거기서 어긋나서 병이 생겼구나 하는 것도 알 거고 그래서 이 결을 잘 보시면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고 있으면 왜 좋냐 몰라 괜찮아 하면 신성과 바로 접속하죠 그러면 신성과 애고가 접속하면서 신성으로부터 무한한 이런 사랑이 나옵니다 우주를 둘러보지 않는 사랑에 이런 마음이 전달되겠죠 이런 생각 차원으로 그럼 생각 차원에서 생각이 되게 막혔던 생각이요 딱 터집니다 그러니까 생각 차원에서도 꽁 하던 내 입장만 판단하던 생각이 좀 트여지겠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생각이 되게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잖아요 편견 속에서 잘 안 바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다닐 수 있는데 해외는 차치하고 이 한 달 보면 맨 다니는 데만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무한하게 열려 있는데 하는 생각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익숙하니까 자동으로 눈 감고도 그리 가요 술 취해서 필링 끊겨도 집에 찾아오시고 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힘을 빼고 무의식적으로도 하던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하던 생각을 그대로 해요 생각의 길도 그대로 따라다녀요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업장이죠 업장 그래서 업장 턴다는 게요 생각 바뀌시면 업장 털린 거예요 절에 가서 무슨 의식을 하고 뭘 하고 업장 털렸겠거니 하고 기분 내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뭐가 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어보면 사기치기는 좋죠 너의 한 백업 전에 업장이 털렸어 그러면 아 아무튼 좋은 일이고 있구나 알 길이 없잖아요 터는 사람도 몰라요 뭐가 털렸는지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업장은요 지적인 업장 소지장이라고 하는 지적인 업장과 심리적인 업장 번뇌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번뇌가 사라지고 생각이 바뀌면 업장 털린 거예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눈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카르마 경영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카르마가 바뀌는 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확인 안 되는 것도 이제 결이 나와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주 안정된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자기가 압니다 왜 계속 변하니까 카르마가 카르마 경영은 아주 쉬워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펜을 들었죠 여기다 제가 놨습니다 그럼 이제 카르마가 바뀌었죠 여기 있던 카르마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에서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다 바뀌었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고프시죠? 카르마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시면 돼요 드시면 돼요 앉아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하지 마시고 드세요 밥을 밥을 드시면 카르마가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배고파 죽겠다 해서 배불러 죽겠다로 바뀌어요 보통 중간은 없습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이래서 죽겠구나 이래서 죽겠구나 늘 죽겠죠 사람이 그런데 카르마가 바뀌어요 카르마 이게 우리가 손 달렸다는 게 엄청난 뇌랑 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바꾸라는 거예요 카르마를 바꾸라고 우주가 다 준 거예요 줄 거 다 줬어요 생각하고 느끼면서 바꾸라는 거예요 손발 손발 걸어당기면서 계속 바꾸라고 왜? 하나님이 못하니까 부처님 이걸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성 법신불은요 인과법은 집행해 주지만 인과를 짓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종생이 지어야 돼요 짓는 대로 갚아주는 존재지 비로저나불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본인이 지우면 되죠 계속 난 여호하다 니네들아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큰일 날 거다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아 왜 이렇게 막 말만 하고 다니세요 왜 도대체 어떻게 무능해요 하느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은 대로 지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인간이 안 지어버리면 못 주는 거예요 상을 주고 싶어도 안 지어버리면 못 줘요 벌을 주고 싶어도 죄를 안 지우면 못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위대성 인간이 하느님보다 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발이 달렸어요 뇌 달렸고 손발 달렸어요 생각감정 다 뇌에서 나옵니다 손발 달렸어요 행은 여기서 나옵니다 돌아다니면서 행하라는 그럼 그게 뭡니까? 카르마를 경영하라는 카르마를 바꿔주라 이건 우주 하나님이 부처님이 인간한테 중생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바꿔주라 그러니까 하느님도 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도들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현상계에서 이 손발을 쓸 사람들 그렇죠? 수족이라고 그러죠 수족 하나님의 수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하나님의 그리고 마음을 알아준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신복 그 손발 대준단 측면에서 하나님의 수족 그런 존재 인간이 그 존재만 되면 이 우주는 그대로 낙원이고 천국이고 정토죠 하나님의 수족들이 운영해 가고 있는 이 현상계라는 건요 해 달 별도 다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 이 우주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수족들이 경영하는 이 우주가 되고 그런 존재가 없으면 있어도 뭐 한둘이나 있으면 우주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구현되지 않아 우주는 다 되어는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 이 나가리 우주죠 아무튼 나가리 우주죠 우주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가리 표현도 일본어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 몰라요 아무튼 이 느낌을 줄 게 없잖아요 나가리 느낌 이 느낌 딱 받으셨죠 우주가 꽉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손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중생의 모습을 한 하나님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손발 쓰려고 나온 거예요 우주에서 불성이 뇌와 손발 달고 나온 거예요 심장 달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을 써버리 딱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뇌, 심장, 손발 딱 하고 나왔더니 탐진체에 빠져가지고 번뇌장, 소지장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벌레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신이었다는 것도 망각하고 부처였다는 것도 망각하고 중생노름하면서 육도윤회에 돌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와이프랑 둘이 서로 깜빡하기 대회에 아 하고 불러놓고 왜 불렀지 서로 핸드폰 켰는데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왜 켰지 이 상태입니다 딱 태어났는데 육도윤회을 도는데 뭔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상계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겠어요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아닐까 혹시 이거 아닐까 하고 와보신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 아닐까 맞아요 까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꿨다니 꿈을 꿨는데 우주에서 보살들이 지구에 사명을 띄고 태어나요 부처가 현상계에 들어오는 건 아닌데 저기 어디 보살들 센터에서 지구로 이렇게 보살들을 보냈는데 저도 그렇게 007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꿈에서 지구에 딱 와서 호텔방에 침대 스파이들처럼 있잖아요 가방을 딱 열고 뭔가 이제 잘 내가 준비물 가져왔나 보고 있는데 먼저 온 애들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미쳐서 뛰고 있어요 침대를 위를 뛰고 있는 놈이 있고 막 옆에 방에서 구르고 있는 놈이 있고 보살들인데 지구 와가지고 헷가닥한 거예요 오늘 표현들이 왜 다 저질스럽죠 아무튼 황당한 거예요 아니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가 제가 그 꿈을 꾸고 생각한 게 야 지금 지구에도 보살들이 엄청 태어난데 좀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원래 사명을 잊고 딱 눈 떴더니 막 너무 세상이 자극적인 거예요 탐진치에 확 달려가서 지금 본 사명을 잊고 원래 중생도 보살 만들어야겠지만 보살도 여기 와서 정신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보살들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잠시 정신 잃은 보살들을 아무튼 막 지구에 환장해가지고 지구 삶에 삶에 정신 잃어버린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그런 인강 안 해봤는데 옛날 꿈입니다 옛날 학당 열고 얼마 있다 꿨는데 그런 분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시키고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몰라도 시키고 육바람 이래 추억 사실 생각나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단전옥도 시켜서 에너지도 좀 강하게 해줘야 정신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학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살들은 들으라 하고 제가 막 대선에 나가서도 떠든 게 그런 여러 계산이 있었지만 그 계산도 있어요 저기 보살들 빨리 오세요 여기 여러분 영화 중에 지구 멸망하고 인류 막 좀비들한테 당하고 인류 막 소수 살아남았을 때 막 방송하죠 살아남은 인류는 어디로 모여라 막 이렇게 막 주인공 찾아가다가 역경 겪고 그런 심정이었어요 보살들은 여기로 모여라 홍의각당으로 홍의각당이란 곳이 있다 보살들은 살아남은 정신 차린 보살들은 모여라 우리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가 수족으로서 부처님의 수족으로서 다시 이 땅에 정토건설의 기틀을 마련해 보자 여기 저는 이게 이게 이론전 얘기도 아니고 저는 하루하루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신나서 되는 일도 없어도 그걸 생각하면 또 뿌듯해요 하루가 내가 또 막 어깨가 무겁고 내가 이 지구를 어쩐다 막 백수가 방에 혼자 앉아서 찾아오는 이도 없는데 혼자 막 사명감 충만해가지고 아 이 지구를 어떤 인류를 어떻게 하지 내가 멈추면 인류가 멈춘다 뭐 이런 망상 속에서 재밌잖아요 돈도 안 들고 뭐 그 망상이 삶의 의욕을 주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주역이라도 하나 더 밝혀놔야지 하고 그냥 백수 시절인 겁니다 거의 반백수죠 그래서 하루에 주역이라도 한 장 풀어놓고 자고 뿌듯해서 저녁에 또 벅찹니다 인류를 위해 또 내가 뭔가 밥값을 했구나 하고 그래서 늘 밥값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지금도 제가 이런 책 하나 내면 밥값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습니다 신기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이 얘기할 정도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해를 하게 되고 우주의 뜻을 얼마나 벅차 사실 이게 더 벅차요 벅차 죽겠는데 이 희열이 큰데 밥값했다는 기분은요 이걸 공유했을 때 들어요 이걸 남들한테 얘기해주고 책으로 쓰고 강의로 떠들어야 아 밥값했다 이게 보살 이게 보살 마인드 아닐까요 상구보리를 아무리 해도 하와 중생을 안 하면 밥값한 기분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기한 겁니다 내가 막 깨달음 얻어놓고는 밥값했다는 기분이 안 들고 그거를 왜 나눠야 내가 밥값했다는 기분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 백수들은 외롭죠 외로움을 타기할 방법은 밥값을 계속하는 거예요 혼자 뿌듯해요 남들을 봐도 내가 밥값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당하니까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기 나름 자기 자아상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내가 밥값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또 남 질시하게 되고 외로운 고립감 느끼게 되고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살도를 권하는 게 인류는 무량 고용 가능합니다 무량 고용 그냥 지금부터 내 직업은 보살 이렇게 선언하시면 기독교 분들은 사도 명함의 사도 이렇게 쓰세요 나눠주시면 이상한데 혼자 그냥 자기 거라도 하나 만드세요 사도 이런 식 막 볼 때마다 아 또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우주 아버지가 기대하실 텐데 나한테 내가 내 영양껏 최선을 다해야겠다 밥값을 해야겠다 혼자 이렇게 계속 기분 내시면서 사시는 게 남이 남한테 남이 나를 고용해줘야 나는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상보다 내가 지금 나는 우주에 고용된 존재예요 저기 막 비로자나 사장님한테 고용 회장님한테 고용된 존재입니다 아미타 사장님 비로자나 회장님 다 나를 지금 나한테 막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씩 사장님 이름 부르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육바라미를 하시라고요 공덕 포인트가 그냥 눈에 안 보여서 문제지 막 무량으로 쌓여갑니다 그런 든든한 힘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살다 보면 현금으로 포인트 바뀔 때가 있어요 현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까지 뭘 이렇게까지 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살아보시면 이미 그런 분은 정토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오히려 정토 세계에서는 못 사는 거고 세상에서 못 살아 보여도 정토 세계에서는 그 양반이 더 부자입니다 레벨이 높아요 영이 더 밝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은 그대 것이다 왜? 이 세상에서 욕심 다 채운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질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질 것도 없고 왜 못 가졌겠어요 그 놈이 좀 더 양심적으로 살려다 보니 이건 못 집어먹거든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가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다 보니 욕심꾼은 뭐예요? 다 집어먹어요 다 내 거네 하고 다 가져가요 그럼 세상에서 가진 거 없죠 그 알량한 양심 하나 내가 좀 따르다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속에 양심 하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마음에 가진 게 없다는 게 내가 뭘 하는 상도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는 것도 없고 그냥 조촐한 거예요 마음이 조촐하는데 하나님 뜻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덜 어긋났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양심 뭐 바르게 살겠다고 저러다 호구되지 저렇게 되지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크다 이 소리 해놓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여러분 내가 뭐 다 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벌써 마음의 뭐가 상이 잔뜩 생겨요 바리세파들은요 내가 내가 남들보다 천국에 가깝다 하는 이런 또 상을 하나 세워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죠 다 내려놓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하느님 뜻 아주 어긋나게 앉게 살라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가진 게 없고 영적으로도 난 가진 게 없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니네가 더 낫다 차라리 니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막연히 천국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버리자 돈도 안 들어요 모른다 괜찮다 하는데 뭐 어디다 돈 내야 됩니까 모른다 할 때마다 뭐 로얄티 내야 됩니까 어디다 몰라 하세요 틈날 때마다 참나랑 만나세요 제가 요즘 게임 얘기하는 게요 게임으로 생각하시는 게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게임하는 거 봐 보세요 밥 먹다 하고 밥 먹고 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지 게임 안 할 때 남 게임하는 것도 틀어놓고 보고 있고 보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프로게이머가 되는 건 아니지만 프로보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즐기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레벨업 하려고 뭐 하려고 레벨업 하면 좋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그냥 재밌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있는 것보다 게임에 접속해 있는 게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도 닦으시면 제가 볼 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살들 우글거리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밥 먹다가 육바람이라고 밥 먹고 나서 육바람이라고 밥 먹기 전에 육바람이라고 지가 안 할 땐 또 육바람일 고수들의 경전을 보거나 제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있어요 육바람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만 있어도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친구들이 왜 계속 유튜브 방송 볼까요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바냐 바람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알면 바뀌어요 아까 생각감정국 하면서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뀌면요 몸을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이 게임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요 게임하는 사람과 감정입이 돼서 보고 있으면요 저럴 때 저런 판단하는구나 저때 저렇게 결을 쓰는구나 저때 저렇게 살아나오는구나 알았죠 알면 내가 그 처리 당했을 때 그렇게 살아나옵니다 근사하게 유사하게 해냅니다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죽어요 상황 상황에 판단을 못합니다 근데 고수들의 판단을 계속 보면요 나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자꾸자꾸 와닿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결이 보이면요 여러분 삶에 자유가 옵니다 홍범 14절을 제가 왜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명상하면서 여마시라고 읽어보시라고 하냐면요 이 판단이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서 박히면요 현실 나가면 복잡하죠 그 안에서 홍범 14절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 판단을 자기 판단을 세련되게 다듬으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바람이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년을 살았다 그럼 이분은 하나님 뜻을 꽤 읽어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미 그냥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나중에 육바람이를 하고 계실걸요 꿈속에서도 아 이건 찜찜해 안되겠어 막 이런 꿈 꿉니다 이건 자명해 그러니까 이게 삶이 사람 삶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되면 육바람이라고 세팅되면요 여러분은 그냥 고수예요 보살이에요 하나님 사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우주를 이 우주를 꽝으로 안 만들 수 있는 존재 누구 한 명이라도 육바람을 안 해주면 이 우주는 있으나 마나한 게 돼요 애초에 창조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우주가 됩니다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기독교식 창조론을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종교를 통합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냈다면 참나가 이 우주를 놔둔 것도 다 똑같은 거죠 창조죠 그 창조 속에서 뭘 구현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거 읽어내는 게 인간이 할 일이고 그거 읽어낸 양반들이 보살이고 사도예요 남들은 못 읽어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면 난 잘 산 거다라고 기준이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기준도 밖에 사람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도 들어가 보면 자기가 탐진치를 따르니까 그 결론밖에 안 난 거였어요 자기가 육바람회를 따라버리면요 이제 그 기준이 하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집니다 하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집니다 사실은 자기 참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 정도까지만 안목이 바뀌셔도 지금 여러분은 보살 또 들어오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자 이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뉴스 나오대요 요즘 젊은 친구들과 부모 세대의 차이가 부모님들은 안정된 성공의 길을 가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더라를 권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 표현이 재밌었어요 먼저 나를 알고 싶어요 나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고 자기 애고를 포함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나의 애고를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행복할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길 내가 보람 있는 길을 가겠다 들어가 보면 그 애고 문제도 더 들어가 보면 첨낙까지 알아야 답이 나오겠죠 왜냐 내 애고가 아무리 그걸 좋아해도요 저 내면에서 찜찜이라고 신호 보내면 재미없어집니다 내 안에 본질은 어느 때 자명하다고 하고 어느 때 바꿔뵀다고 하고 어느 때 찜찜하다고 하는지 그거 읽어내시는 게 지금 홍의각당 강의 들어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몰라 하면서 나 자신의 아주 근원적인 모습부터 이해하면서 또 애고의 욕심도 채워주는 애고의 욕심만 채우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애고의 욕심에는 양심이 안 나오니까 애고의 욕심만 따르다 보면 양심적으로 찜찜한 상황이 계속 직면하게 되는데 내 애고만 성공하면 돼 하고 달리다 보면 이번에 연예인 나이트클럽 주인 하던 연예인 카톡 봤는데 지들끼리 우리 위대한 개치비가 되는 거야 지들끼리 글 보니까 홍의각당 우리 같았어요 라인방에서 우리 흥에 겨워서 하거든요 우리도 야심만 가자 막 이러면서 세계정복이다 우리의 나아갈 길 비슷해요 비슷한데 걔네들은 양심 떼고 달린 거예요 그러면요 지들끼리 아무리 흥이 나도 사회적으로 바로 처벌받죠 바로 처단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 막 사기 칠 때 희열이 느껴져요 나의 길을 찾았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더 근원에 인간으로서 올바른 인간이라는 게 인간으로 사는 법이라는 게 전제 안 되면 욕심 충족도 안 돼요 지금 그 친구들 욕심 충족 못 했잖아요 뭐 기세는 세계정복할 기세던데 지금 바로 발목 잡혔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됐지 재수 없게 안 됐네 이렇게 판단하면 제2, 제3의 또 도전자들이 나오겠죠 그 친구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우린 더 잘하자 더 잘 꼼꼼하게 사기치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카르마 경영 유관칭 내면서도 드는 생각이 제목에 써 있습니다 뭐 뭐죠 표지 부분에 날개 육바람일로 운명을 개척하라 아니 보아하니 그렇게 잘 사는 거 같지 않은데 무슨 운명을 개척한 게 그거냐 그럴 수 있죠 저한테 너 네가 책을 쓸 정도인데 너 무슨 운명을 개척했냐 대선에 나갔습니다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백수에서 대선까지 책 쓸까요 제가 백수에서 대선까지 카르마 경영의 실제 효과 체험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시고 내 에고의 성취를 막 기대하신 분들이 보시면 실망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건 육바람일 뭐 지당한 말이고 이렇게 살면 당연히 잘 살겠지 나 근데 이걸 살고 싶은 건 아닌데 난 내가 진짜 대박나고 싶은 거지 이건 아닌데 무슨 운명을 이렇게 개척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만의 성취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에고와 참나가 함께 가는 성취죠 제가 말하는 그리고 좋은 운명을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에고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참나도 우주도 만족하는 그런 게 진짜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진짜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건 육바람일입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육바람일대로만 하면요 우주가 지지하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인정하는 성공을 하고 진정한 바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 하나 욕심만 채우려고 달리면 그 어느 선까지는 자기는 성취를 하겠죠 안 걸리면 좀 더 멀리 갈 거고 사람들한테 이 사회가 마침 부조리해가지고 죄인들이 처벌 덜 받는 시대에 태어나면 아주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만 달려도 하지만 그 뭐죠 유치 만년이라고 악취가 만년 간다 하게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걸 혹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나는 그래도 좋다 나 죽은 뒤에 악취 나건 말건 나는 모른다 고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 길을 가시고 근데 조금 상식이 있는 분들 조금 더 마음이 그래도 가난한 분들 내가 그렇게까지 못 해먹겠다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알량한 양심 있는 분들 있죠 양심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순간에 꼭 양심에 발목 잡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권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왜냐 소시오의 밥이 될 거예요 어차피 왜 알량한 양심 때문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 행동에 장애가 있어요 소시오한테 일 켜요 쟤는 이렇게 하면 차마 거절 못 할 거야 여러분 강호승 같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여성들 태워서 죽이고 할 때 그 차를 왜 타고 하세요 그 차를 왜 타 그러는데요 여러분 양심을 이용해서 타게 합니다 차 타세요 밤인데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타세요 아 위험하잖아요 겁나니까 가세요 전 괜찮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선수 칩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타지 마시고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이렇게 몰아가요 그럼 이쪽이 미안해서 타요 내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 여러분 여기서 양심이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양심 없어야 돼요 뭐 지랄을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한테 왜 당하는지 아세요 일반인들이 알량한 양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찔려서 미안해서 여러분 우리 물건 하나 강매당할 때도 어 하다 사게 되잖아요 왜 아 차마 미안해서 나를 위해 여기까지 해주는데 싫은 말 못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까지 다 읽고 하는 겁니다 싫은 말 이 정도 하면 상대방이 부담 느껴서 사게 됩니다 막 옷을 입혀요 근데 이렇게 옷 입고 몰라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서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은 그거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그 마음이 있어서요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안해서라도 하나 사게 만들려는 혹이 살인마를 또 그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당해요 말 섞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말 섞다가 당하듯이 말 섞으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괜히 선량한 사람을 내가 편견을 가지고 대했네 하고 다가갔다가 바로 보살 양심을 제대로 전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가끔 떠오르는 양심 따르다간 여러분 오히려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양심이 죄네 그게 아니고요 양심은 이렇게 육바람위를 총체적으로 적용하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데 여러분 애고가 이 중에 삐져나온 하나 두 개만 갖고 상황을 재단해 버리면요 지금 이 죽도 밥도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여러분 양심적으로 사실 거면 난 어차피 소시오가 못 된다 하는 분들은 양심을 전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시오한테 당합니다 양심을 아예 전공하시면요 최소한 소시오 보면 피할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 아까 그런 상황 살인마랑 대화를 하고 보이스피싱이 말을 걸어올 때 양심 육바람위를 조금 공부하시면요 이 사람은 소시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건 지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빨리 서요 그러면 이 사람 말에 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미안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뭔가 수작을 걸어오는 거고 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올바른 방어온전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거짓말해서라도 빠져나오고 끝내야 돼요 이 판단을 빨리 못하는 게 아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또 착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착하다는 말 듣고 싶어 그 애들도 저 친구가 참 착해 그러면 괜히 조심해서 걷습니다 착하다니까 기대치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나도 착해져요 사람들끼리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는 소시오들은 머리 좋은 소시오들은 이걸 다 읽어냅니다 사이코패스도 다 이거 알아요 이걸 가지고 수를 놓습니다 거기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 육바라밀을 제대로 아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뭐 십지보살되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는 육바라밀은 가짜 육바라밀이다 저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빨리 서야 도망갈 공리를 빨리 해요 발 딱 빼겠다는 각오하고 집에서 전화 왔네 하고 그냥 전화 받고 가버리든가 뭔가 수를 내야 돼요 빨리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 이 판단이 안 서면 망설이다가는 망설이면 틈을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틈을 파고들면 이게 막 살인마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늘 당하는 일이잖아요 욕심꾼한테 계속 당한다 나는 이상하게 내 주변에 욕심꾼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호구실 지금 거의 연계에 여기 호구 하나 있다고 광고를 해놓은 격일 수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아니 그 양반들도 전문가인데 보면 알죠 아 안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어 저기네 표정에서 좀 풀려 있어요 얼마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갑니다 벌써 이렇게 딱 봤는데 눈빛이 살아있으면 여기는 확률이 좀 낮잖아요 이쪽 포기합니다 저기 직장 내에서도요 눈 부릅둔에 가면 빨리 어떻게든 쟤는 내보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는 안 돼요 어차피 안 먹혀요 체면이 그러니까 내보내고 시비 걸어서 내보내고 만만한 사람들 모아놓고 갑질하는 하나 센 애가 들어오면 모략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돼요 생존 본능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갑질 못한다는 친구 있으면 어떻게든 몰아서 내보내야 돼요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병법이고 생존술이고 소시어들은요 욕심노트 쓴다니까요 오늘 하루 양심 때문에 혹시라도 놓친 이익이 있는가 안량한 양심 때문에 혹시 놓친 이익이 있는가 자명 찜찜 그쪽은 애고의 자명 찜찜 노트를 씁니다 날마다 반성 내일은 더 잘하자 양심이 일어날 때 몰라를 더 열심히 외치자 학단 강의가 악용될 수도 있어요 몰라를 통해서 양심을 누르고 욕심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거 다짐하고 그런 분들을 상대한다는 게 세상에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잘 나가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한 건 아닌데 잘 나가는 분들이 인턱 갖춰서 그 자리 가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남들 짓받고 올라간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건 아예 실제로 통계도 있습니다 CEO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몇 프로다 이런 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들도 CEO가 되고 한다 이런 거 통계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체험하는 바로도 많죠 있죠 분명히 갑질 갑질이 왜 나옵니까 소시오패스 상사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리더들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육바람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늘 비세요 하나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세요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비시는 게 육바람일 달라는 거잖아요 반야바람일과 나머지 바람일들을 저한테 주셔서 남도 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구현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비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로 하시는 게 그 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나랑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내 불성 나무아미타불 불성이 둘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깨워서 몰라 하면 이 참나자리가 아미타불의 참나자리니까 여기서 아미타불과 똑같은 지혜의 능력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위험하면서 제발 이렇게 나와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육바람일이 나를 인도하게 하세요 하고 비는 거예요 나 어디 좋은 데 데려다 주세요 내 소원 성취시켜 주세요 할 때 그때 애고의 소원 빌지 마시고요 애고의 소원 빌어 놓으면요 불확실하죠 빌 때부터 찜찜해요 될까 안 될까 그럼 빌고 나서 계속 무엇을 따져야 돼요 되려나 안 되려나 되려나 안 되려나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냥 될 것만 빌세요 깨워서 더 육바람일 잘하게 도와주세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공부니까 그렇게 빌면서 가면 더 잘 됩니다 육바람일이 당연히 그래서 명상할 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뭔 일 할 때건 남하고 대화할 때건 내 안에서 탐진치가 올라와요 남하고 대화하다가 그럼 속으로 빨리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아니면 예수님 예수님 하면 탐진치를 제압해 주고 육바람일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줄 거 아닙니까 단 깨워서 하셔야 돼요 깨워서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고마움으로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고마움으로 하시면 여러분 능력을 끌어내줍니다 아미타불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일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면서 육바람일을 이 땅에 포트리로 온 포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소시오를 만나도 바로 알아요 여러분 소시오가 바로 보면 바로 알아요 양심꾼 바로 알아서 양심꾼은 어떻게든 모략에서라도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여기 다 체면에 안 걸려요 마찬가지로 양심꾼이 보면 딱 보여요 욕심꾼이 저 사람이 여기 다 망치겠구나 하는 거 다 보여요 이 정도 안목은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을 계속 익히다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육바람일을 내가 익히다 보면 뭔가 나랑 반대로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 게 딱 바로 보입니다 저 친구는 나랑 반대로 가네 하는지 뭐든지 다 반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라 내가 받고 싶은 건 절대 남한테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 저 친구 조심해야겠군 하고 바로 눈에 딱 띄어요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게 안 띄니까 당할 때까지 못 봐요 자기가 털린 뒤에야 아 몰랐네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진짜 나한테 호감도 있고 사람 좋은 줄 알았네 중생은 그럴 수 있는데 보살을 그 소리 하면 보살은 공부 참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보살은 보면 알아야 돼 딱 눈빛도 보면 선하지 않고 말하는 게 과식적이고 행동도 다 오버예요 오버예요 왜냐하면 진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지금 과해요 육바람에서 볼 때 찜찜하단 말이에요 다 남들한테 남들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속으면 안 돼요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미담의 주인공들이요 진짜 남들한테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 악인들은 오히려 악인들은 여러분 가슴에서 양심을 불태워 주는데 위선자들은 여러분 가슴에서 양심의 불을 꺼버려요 이해 되세요? 아예 악인은요 여러분이 보면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이를 갈면서 내가 더 정의감이 타오르는데 위선자들을 보면 저게 정의인가 하다가 나도 내 정의가 흔들려요 저 사람이 더 옳은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미담을 자꾸 만들고 다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미담을 만들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위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보살은요 진짜 보살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보살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볼 때 편해요 위대한 일을 하고도요 겸손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의미부여 안 하고 자기가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미담의 주인공들은 하면서 인증샷 찍습니다 알려야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려야 되니까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단순한 게 그걸 보면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성인일세 사람이 이렇게 못하지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못하지 뭔가 이상해 다 가짜라는 건 아닌데 진짜 보살 진짜 보살 아니면 가짜예요 오중간한 사람은 무달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보살은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진짜 보살은 하고 나서 그걸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내 양심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건가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회양을 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내가 잘난 거지요 그래서 공자님 보면요 향원이라고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 향원은 덕의 도적이다 이렇게 논어에 써 있어요 그 친구들은 덕의 도적이다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선이 뭔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저런 게 선한 거구나 훌륭한 거구나 여러분 매스컴에서 아주 선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 사실 만나본 적도 없죠 그럼 이미지만으로 이미지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판단하고 그게 옳은 거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옳은 거라고 보면 나중에 실제 부처님 예수님 만나도 실망할 거예요 막 미담을 빵빵 터트려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진솔하게 그냥 살아가요 기부도 한 몇 억씩 하고 해야 되는데 기부도 덜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아는 기준으로 다 재단합니다 이 양반은 아닐세 이게 더 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오히려 더 왜곡시켜버린다 남 보여주는 선행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세파들 위선자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네는 너네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다 막아버리는 존재들이다 다 망쳐버려요 선이 뭔지 알려면 진솔하게 다가가야 되는 진솔하게 나 못난 거 고백하면서 진솔하게 나 못났는데요 육바람일 덕으로 내가 이런 양심 작품을 매일매일 만들어갑니다 매일매일이 감동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진짜 보살인데 사람들은요 와 저거 남이 못 아는 기분 남이 못 아는 선행 잠 안 자고 막 누군가를 돌봤대 그게 좀 쉽지 않은 그 사이코 소시오들이 많이 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 이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버려요 그런 사람인지 진솔한 양심에서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위대해 보일까요 일반인 눈에는 밤 10시간씩 누군가를 간호하면서 화장실 한 번 안 갔대 한 사람은 막 죽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아픈 거 티내면 죽겠는데도 막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걱정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저건 좀 하수고 저 사람이 고술세 막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진솔하죠 나도 죽겠고 나도 죽겠는데 여기 또 갈 수도 없잖아 막 이러면서 남들이 볼 땐 저는 더 미담의 주인공이 되려면 좀 노력해야겠네 이런 근데 예전 성인들이 미담의 주인공 되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애고 죽겠는데 양심에서 시켜서 부득이하게 움직인 분들이에요 보살은 정말 보살이라고 뭐가 좋겠어요 보살의 애고도 우리 애고랑 똑같은데 다 죽겠고 힘들고 한데 또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는 육바람이를 더 따르니까 움직이는 것 뿐인데 문제는 경전들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경전들에 뭐라고 왜곡돼 있냐면 보살은 아무리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도 조금 더 피곤해하거나 염증 내지 않는다 그럼 너무 과장됐죠 사실 아 죽겠네 또 지옥이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그 마음이 보살도예요 근데 내가 안 가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이 여러분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날 때 아 죽겠네 하면서 일어나시지 아 막 그래서 조금도 피곤하지 않군 자녀를 위한다면 이러실 리가 있나요 이런 분들은 좀 병원 가보셔야 되죠 뭔가 지금 마음이 약간 비정상적인 마음이실 수 있어요 건강하지가 않은 정상적인 마음이라면요 죽을 때 죽겠고 아 힘들면 힘든데 또 그 자식 새끼 생각하면 또 나밖에 이걸 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그게 보살도라는 거 아셔야 돼요 경전에 왜곡돼 있다 보니까 왜곡된 경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인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그런 걸 위대하게 봐요 남보다는 걸 하는 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도 그런 건 줄 알아요 양심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양심의 달인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전 성인들 같은 분들이 안 태어난 이유가 사실은 태어나도 배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는 배양이 안 되는 게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려면요 애고, 애고 역심대로 막 달려야 되거든요 겉을 포장해야 돼요 여러분 딱 이게 수능 만점마저도 뭐라고 해야 이게 또 미담의 주인공이 되나요 학원 안 다녔어요 뭐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뭐 이런 말 알려줘야 사실은 막 죽어라 다니고 해도 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이미지를 계속 만들 지금 내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이미지를 내가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이미지로 막 사람들이 평가받는 시대고 SNS를 통해서 다 이미지 보여주는 거죠 나의 이미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죠 속마음은 감추고 겉은 포장하고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바리세파의 모습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방만 꾸미는 자들아 안에는 시커면대 속이 겉만 멋지게 만드는 자들아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처럼 보이게 살아가는 자들아 그 옷 벗어던지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여러분 도의 진보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 미사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은 늘 지옥에 가 있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남한테 괜히 얘기하면 그것도 공예고요 속으로 솔직하게 판단하세요 나는 그런 존재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양심밖에 답이 없다 내 양심 육바람 일만 따라가면 나는 내 인생은 아무리 이 벗내 진흙탕이더라도 그 진흙탕이 햇빛 받으면 잘 이렇게 깔끔하게 마를 수도 있다 그렇죠? 마르면 또 볼만해집니다 이거는 이 연못은 버린 연못이야 썩었어 해도요 물 다 마르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고실고실 잘 드러나면 또 또 새 희망이 생겨요 정화가 된다고요 얼마든지 정화할 길을 택해야 되는데 포장하는 쪽으로 덮어버리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영혼은 도저히 더 이상 구제받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세파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창녀나 세리가 하느님 전 죄인입니다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까지 바리세파처럼 하느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갈 줄 알고 그럼 내가 가지 창녀나 세리가 가겠어? 야 이 사람은 못 간다 하는 게 선명한 원리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게 내려놓으세요 내가 뭐다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죽을 때까지 솔직하게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보살이다 남 보여주려고 자꾸 미담의 주인공 위선의 모습 자꾸 취하다가는요 속이 공허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 분은 정신 상태는 좋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겉으로는 그럴싸해야 돼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그 겉을 못 따라간다는 거 알아요 이 속에서 계속 자기 혼자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 위대한 인격자인데 속으로는요 이게 공허하니까 또 막 술, 마약, 이성 뭔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이 공허한 걸 채우려고 이 자리는 하느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불성으로만 채워지지 다른 걸로 안 채워져요 왜? 양심이란 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현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돼 있는데 내가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사기예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존재는 영원히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별거 아니어도 아 난 다행이다 내가 미담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행이다 하면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힘든 건 힘들다 하지만 육바람일 따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만 쓰시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구분을 못해요 보살인지 보살 코스프레 하는 사람인지 구분 못합니다 보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은 딱 특징이 벌써 남들한테 보살로 보여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해요 그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는요 보살로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보살이니까 여러분 저 강남에 진짜 잘 사는 집 애들은요 수수하게 입고 다닙니다 저희 대학 때 힘을 잔뜩 줬잖아요 약간 애매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든 친구들이요 그쪽 서열에서 힘 잔뜩 주지 원래 우리 집이 그냥 어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선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요 그냥 그런 거니까 왜? 이거 너무 저열한 얘일 수 있지만 진짜 보살도요 아니 자기가 보살인데 꾸밀 필요가 뭐 있고 남한테 보살로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우주가 지금 나한테 보살이라는데 내 참나가 날 인정하는데 내 양심이 인정하는데 왜 남의 눈에 휘둘려요 그쵸? 그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서 꼭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나는 보살이다 하고 자부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은 마무리는 책 광고로 이 책에 모든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